안녕하세요. 저는 청남동 NS에서 한세균 역할을 맡은 문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열심히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고 모두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친구인데요. 갑자기 어떤 경험과 상황과 깨달음을 겪은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어떤 고민과 함께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며 청남동 며느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. 이 친구가 처해있는 처지나 상황이나 현실이나 이런 것들 그 속에서 마음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정말 진심을 달아서 표현을 해야겠다가 1번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정말 잘 설득이 되어야지 많이 세경이가 나중에 나도 청남동 며느리가 될 거야 라는 다짐을 하는 것까지도 더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아요. 세경이랑 승조가 어떻게 서로를 만나고 어떻게 서로를 알게 되고 어떻게 서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고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느냐 저는 그 승조와 세경이의 어떤 그런 관계에 포인트를 놓고 보시면 앞으로 3, 4, 5, 5, 5, 9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더 흥미곱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 저희는 지금 청남동 엘리스를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청남동 엘리스 화이팅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